새로운 변종비루수들이 세계 각지에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전파 상황을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변종비루수의 전파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일부 나라들에서는 악성 전염병에 의한 오르니 감염률도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강도 높은 방역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2일 시점에서 전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224만여 명, 사망자 수는 248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종비루수의 전파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웨이의 수도 스토컬룸의 북부지역에서는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4명의 주민이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종비루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닷새 동안 변종비루수 감염자 수가 53% 증가해서 81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핀란드에서도 지금까지 450명의 변종비루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영국 변종비루수 감염률이 18%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들에서는 변종비루수 감염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변종비루수 한가지만으로도 사망자와 감염자가 더 많이 처리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중버더수단이 전환되어 의하면 자국의 어린이 감염자 수는 303만 3천여 명으로서 총 감염자 수의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거의 99%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비루수 전파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10만 명 미만의 어린이들만이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변종비루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들이 계속 강구되고 있습니다. 네데릴란드에서는 변종비루수의 급속한 전파와 관련하여 야간 통행 금지령을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한편 체스코 정부는 21일 공공운수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불필요한 상업봉사기관들의 영업중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디아에서도 감염자 급증과 관련해서 완화시켰던 봉쇄조치와 제한조치들을 다시 실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19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자기 나라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위안부 강제징집은 일본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식이 아시아동 피해국 인민들에게 조지른 엄중한 반인륜적 죄행이며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침략전쟁을 위화하여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모든 거룩된 행위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는 일본이 역사를 바라보고 심각히 반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오스트랄리아의 한 대중 보도수단은 시두니시 서부지역이 앞으로 사람이 살지 못할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평균 기온은 시내 중심보다 5도씨 정도 높으며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에이스바니아와 일본에서 최고의 눈 내림량이 기록됐으며 얼마 전 인디아의 북부 산간지대에서는 거운 현상으로 빙하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재해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